시작! 시작! 와 어지러워 일찍 일찍 모자 왜 이렇게 작아? 모자 왜 이렇게 작아요?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? 고등학생 맞아요?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있고 학교를 다녔어요 네 형님 진짜 이러고 가셨을 것 같아요 개구쟁이였을 것 같아요 어디로 어디로? 일단 가시죠 어디든지 일단 가보자 마을 전체가 박물관인 거예요 어? 너네! 야 너 몇 학년인데 누님이야? 1학년 1학년 맞아? 이거 맞아? 네 어떻게 한약 잘못 먹은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그래 1학년이 귤 정교해져 그래! 아 내가 3학년이니까 좀 정교해져 여기 여기 좋은데 뭐 뭐 뭐 나 이거 치웠다 가려고 야 여기 여관 가자고? 야 일로 와봐 너 나이 몇 살이라고? 뭔 살이라고? 아니 1학년 17살이 야 야 야 너 맨날 이런 데 다니지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봐 나 혼자 가고 있다는데 왜 오 비도 그치고 아주 좋구먼 오 오 오 극장 이거는 처음 보지? 네 오 900원 1000원이야 대학생 군경이 뭐게? 군사경찰 군인경찰이 1000원이야 군인경찰 어 조조아린 아침에 오면 900원 이랬었어 옛날에 우와 진짜 싸다 학생은요? 학생여금이 없어 그치 그게 이제 좀 이 한 영화인가 몰라 난 그 아니 물어봐 이라고 봤네 우리 심심한데 뽀뽀란랄 몸을 계속 이렇게 어 계속 흔들었어 그러면 그럼 뭐해 그때 나한테가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목소리가 다 똑같았어 목소리가 다 똑같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신기하다 흑백바를 그렇게 사용한거 처음atta 처음이야 하 너무 익숙해요 남들 알지 남들 알지 뻐꾸기 빨리 빨리 하자 뻐꾸기 저희는 18세 관람 홀 사용하는데요? 뻐꾸기 둥지 빨리 빨리 달라고 한 장만 뭐 좀 드릴까요? 한 장야 한 장 같이 볼래요? 네 같이 봐 제가 학생입니다 아 그니까 빨리 줘봐 신분증 주세요 아니라고요 그냥 차림이 이렇다고 근데 외모로 봤을 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호텔 봐서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뽀뽀라 한 번 할게 손라 홀라 홀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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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또 게임 났어? 아 너 너 진짜 안 하고 있는 게임 났어? 어 조심히 가시면 안 돼요? 어 조심히 가 오 오 안 먹었다 오 대박 재밌다 오랜만에 오 아 아 전교직 못하고 있어 야 야 아 아니 빨리 야 아 한 번만 더 해 아 아 아 아 여기 오니까 눈이 막 빛나고 있어 오 난리야 서울 한 번만에 일어났지 아니지 이제 알았어 종로에 와서 시간이 남는다 여기 오지 아 그러니까 시간 금방 가네 물 오잖아 선생님한테 지금 필요한 곳에 머리 옆에 잘라도 보겠다 응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이야 옛날에 이말과는 이렇게 안에 집이 있었어 아 이게 진짜 실체구나 그래요 일단 앉으세요 머리 많이 잘라야겠다 아 너무 길다 머리 요즘엔 1cm인 거 가리감으로 다 밀어버릴게 아이 자 다 밀어버릴게 아니 저 군대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다 밀게 아니 군대 집 떠나와 저 교회부장인데 멀차 타고 교회부장 머리 길도 되는데 너무 신기하다 할아버지 레이저 여름에 저는 나이 문 구라포에 해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 감사 드립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핳하 하하하 이곳에서는 어떤 음악이든 어떤 손율이든 최고많은 좌완 은 타이밍 오늘의 첫 회 가슈 소개합니다. 칠랄레, 빨랄레, 나오세요.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사버나 쉼 나와주세요. 원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먼저 부산 앞바대 배가 한 대가 들어옵니다. 갈매기도 옵니다. 다 따라오는 물개. 여러분 아무튼 여기는 도네먼 그라프. 많은 초별을 부탁드립니다.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. 도네먼 그라프. 도네먼 그라프. 도네먼 그라프. 도네먼 그라프. 오 추억의 음악다방. 신청곡 밭읍니다. 세트 공연을 빌리기 시작하십시오. 네 저는요. 아니에요. 저도 지금 왔는데요. 사람 잘 못 보셨습니까? 아니에요 아니에요. 맞잖아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저 노래 바랬습니다 저 그냥 여기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 아뇨아뇨 이거 봐요 잘못 보셨습니다 누나 누나 사랑한다니까요 이건 매너가 아니에요 누나 네 얼굴도 매너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눈빛이 너무 부담스럽다 얘 내가 그대 불꽃이 되주래라 불꽃이 안 들어오는데요 진짜 엄마 언니 오늘 나 지금 다방 왔는데 50살 되는 사람 나왔어 이거 무슨 일이야 자꾸 자기가 17일에 나 이 소개팅 못하겠어 몰라 어머니가 제가 그러셨군요 저 고일입니다 왜? 사랑한다 오늘 제발 딸을 저에게 주세요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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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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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나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얼굴이 오늘 화장 잘 됐네 화장실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예뻤네 오늘 어머니 피부가 너무 좋잖아 음 음 음 음 음 젠장 이제 네네 엽 엽 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